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제약바이오주로 이야기를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에이빌바이오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라진과 메디포스트가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정말 알다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 가상루님이 에이빌바이오 추천을 해줬으면 우리 진짜 배부르게 상 먹었을 텐데 그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금요일에 드렸던 유망주도 갔습니다. 항암제 관련주로 저희 한도과 일동제약 드렸는데 7% 쳤습니다. 가상루님 바로 좀 모셔볼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지금 7% 주긴 했는데 에이빌바이오주스는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아, 그런데 어떻게 방송에서 1등 종목을 그렇게 다다닥 다 말씀드려요. 그거는 이제 따로 또 그렇게 하면 제가 굶어주고요. 어느 정도의 저의 영업적인 부분도 있고 뒤에 오늘 한도기나 아니면 일동제약도 둘 다 10% 그리고 7% 올랐는데 이틀에 그 정도 오르는 것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진짜 잘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뒤에 판 곧장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뒤에 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준비를 했던 우리가 지금 앞에서 우리 안시네 앵커도 얘기를 했었지만 왜 신라진이나 메디포스트는 빠지고 그 종목군도 A, B, L 바이오는 이런 종목군도 올랐느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뒤에 준비된 화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암제 관련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에 대한 차이예요. 말 그대로 표적 항암제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다음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면역항암제라고 하는 여기에 A, B, B, L 바이오 콕 집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기에 유틸렉스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기업들 다 알테오진 신고가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던 기업들이라는 거죠. 오늘 보령자가 오르고 있죠. 여러분 말 그대로 항암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금요일 날 안시네 앵커 함께 특집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마찬가지로 주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독이 오늘도 다시 한번 더 크게 오르면서 장중에 큰 상승을 한번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바닷꽃역을 지금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추세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3월 말에 뭐 있다 했습니까? ALCR 바로 항암학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가의 변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일동제약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추세가 상당히 살았죠. 결국에는 이게 2018년도 암학회에 발표를 했던 기업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그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콕 집어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항암이었습니다. 일단은 항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하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여타의 줄기세포라든지 다른 여타의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세를 빨리 선점을 하셔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도 꼭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표적항암제 그리고 면역항암제 표 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냥 종국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체크 도와드렸고요. 우리에게는 더블체크 시간도 소중하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더블체크 시작이 됐습니다. 추천주 감별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돈 될 종목 돈 안 될 종목 이상래의 뷰까지 함께 모조리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제쯤 추천된 종목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이 추천이 됐을까요? 서부 T&D, 아프리카 TV, 서울옥션, 웹젠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웹젠 어제 여기 전광판에서 봤던 것 같아요. 요즘 들어 계속 추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선택은? 추천 많이 하니까 좀 빠지잖아요. 그 반대 의미로 좀 생각을 합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가 탁 이렇게 조금 보셔야 되는 거. 일단은 아프리카 TV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 먼저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만 해도 장래 희망 적으라고 하면 간호사 언니 될래요? 선생님 될래요? 이렇게 썼는데 요즘 애들 정말 당차입니다. 1인 미디어, BJ 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장래 희망을 젖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TV 독보적인 플랫폼으로 확보를 하면서 관련해서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데 요즘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사실 이제 정확하게 BJ라고 얘기 안 하고 유튜버라고 얘기하죠. 유튜버 될게요. 또는 우리 딸은 뭔지 아십니까? 발레리나 하고 싶대요. 옛날 같았으면 춤추는 거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전통적인... 공부해라, 공부해라, 예전에는 이랬죠. 경상도 스타일인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그 딸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장래 희망들을 쭉 보면 요즘은 피아니스트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탐험가도 있고 발명가도 있고 그만큼 다양해졌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1인 미디어 시대가 상당 부분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미디어라고 일명 지칭하는데 이런 뉴미디어가 지금 뜨면서 아프리카 TV에 대한 주가도 상당 부분 오른 것이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아프리카 TV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상당 부분 지금 5만 6천 원대를 작년 7월에 찍고 난 다음에 올해 다시 한번 넘어오는 과정이거든요. 많이 회복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도 보셔야 되는 것이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뉴미디어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반영되고 주가 빠져도 다시 한번 올라오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아프리카 TV라는 것도 뉴미디어지만 과연 아프리카 TV를 많이 볼까? 아니면 유튜브를 많이 볼까? 유튜브를 요즘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상로 전문가님, 혹시 유튜버셔서 지금 유튜브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요즘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뉴미디어 안에서도 뭔가에 대한 점유율이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50대, 60대 또는 70대가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아프리카 TV를 접속해서 보는 것은 잘 못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매출처는 좀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같이 확인하신다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주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꾸준히 이어져오던 뭐랄까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셔야 돼요. 말 그대로 이런 기업들도 주도 패턴을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은 1봉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를 크게 열어놓고 보시면 앞에서 물량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한번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한번 물량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투매가 여기서 한번 형성되는데 이런 이야기해도 이런 가격대가 지금 현재 일치를 합니다. 이 가격대가 되겠죠. 여기에 하고 여기. 그러나 45,500원에 45,000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저항구간이 되어줘야 돼요. 은봉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양봉에 대한 거래라고 이겨내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앞에서 떨어졌던 물량보다는 뒤에서 올리는 이 물량이 훨씬 더 낮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에는 이 45,000원에 대한 불안정한 지지를 받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차익매물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윗고리가 달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윗고리가 달리고 있고요. 여기서 윗고리가 달리는 것을 끊어먹는 세력들이 있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고 그렇게 본다면 하단에 다시 한 번 더 이 45,500원, 45,000원대에 대한 지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야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금 자리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는 자리지 지금 자리에서 매수라는 자리는 아니라는 그런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45,500원 지금 좀 버거워 보이니까요. 한 번쯤 끊어가시는 전략도 세워보시고요. 신규 매수는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 번 정리해보시죠. 오전 종목도 더블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 4가 모두 소환당했습니다. 함께 확인해보시죠. 먼저 어떤 종목이 올라왔냐면요. 신세계, INC, DPC, 상하프론테크, 원익, IPS 4개 종목인데 저희 사고를 나올 때까지 우려먹으려고요. 상하프론테크로 우리 전문가님이 고가기준 55% 수익 낸 거 아시죠? 그 종목 상하프론테크였습니다. 뭐 선택도?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시세가 잠시 또 조정 구간을 또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다시 한 번 더 매수 관심 권역에 들어가면 제가 콕 집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일단은 DPC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DPC,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자회사가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요 주주라고 합니다. 빅히트 3대 주주로 이익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모멘텀에 주목하자고 했는데 4월에 오빠들이 드디어 돌아오십니다. 컴백을 하십니다. 아니요. 방탄소년단이 4월에 컴백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이거 사고 싶어요. 작년에 급등할 때 저 못 담아서 잠을 못 잤거든요. 미리 좀 섬침해할까요? 올해는? 일단은 여기 회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1대 주주는 방시역시죠. 그리고 2대 주주가 있고 그리고 3대 주주가 스틱인베스트가 맞습니다.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1,00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을 지금 투자를 한 상황이고 그 회사에 대한 모회사가 DPC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웬블리, 만나 웬블리 경기장에 대한 표가 매진이 될 정도로 상당한 전세계적인 입기를 끌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엔터주가 최근에 상당 부분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승리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할까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고 요즘 계속 또 계속적으로 포털사이트에서 올라오는 것도 또 정준영 씨에 대한 얘기들 상당히 그런 것들은 그러면 안 되죠. 사실 도덕적인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 자체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방탄소년단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영향을 분명히 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엔터주 전반적인 시각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 신분이 위축된다는 얘기죠. 업종 자체 영향을 받나 봐요. 받을 수밖에 없죠. 다만 우리가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잠시 조정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 연속적인 상승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건데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도 지금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서 앞에서도 방탄소년단, 뒤에서도 방탄소년단 지금 또다시 방탄소년단 얘기 나오면서 계속적인 윗꼬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 가격적인 부분은 조금 부담되는 가격대입니다. DPC가 지금 주봉과 보시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 4천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9,200원까지 쉬지 않고 한 번만 올랐어요. 그렇죠. 이런 데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주가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돌파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앞에서에 대한 이 거래량에 대한 저항 구간도 상당 부분 저는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윗꼬리들이 끊어먹는 부분이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발생했던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세력인가요? 윗꼬리 아까 왜 세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일단은 1차적인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고가 권역에 대한 이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가가 반등 나오도록 한 7,700, 7,600원대가 한계점이 있어 보이는 차트입니다. 차라리 이거 말고 우리가 앞서서 2대 주주는 제가 또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얘기하면 안 될까요? 다음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 빅히트 애터테먼트 2대 주주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 주가도 한번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럼 이번 주 안으로는. 네, 이번 주 안에 말씀드릴게요. 이야, 이 정도면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새빨간 테마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옥석거리기도 좀 궁금한데 다음에 새빨간 테마 한번 약속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의견 일치 확인을 해봤고요.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계속 올라왔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INC, 원익 IPS 이렇게 두 종목 남았습니다. 네, 원익 IPS 같이 보죠. 네, 원익 IPS 합병 시너지를 기대하자고 했는데 이 종목 하는 사업이 많아요. 반도체, 태양광, 디스플레이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자, 일단 오늘 분석이 엄청 좋습니다. 안에 원익 테라 세미콘을 지금 합병 인수를 한 것도 사실이고 그에 따른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이 기업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접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IPS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결국에는 지금 주가 자체를 보시더라도 이게 업황 자체가 나쁘다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작정 업황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사서 그냥 장기적으로 무작정 투자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꼭 보면 여기 가격대에서 한 10% 정도 빠지더라도 아이고, 어떡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만 근심을 다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가격을 조금 더 잡아드리면 업황도 좋고 합병에 대한 인수 기대감도 있고 그런 기대감도 지금 주가에 지금 다 차곡차곡 반영이 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는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여왔고 걔네들의 이제 습성을 조금 읽으셔야 되는데 히스토리가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주가 자체가 바닥을 찍은 거는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거래량적인 측면을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바닥에 급락을 하면서 첫 양봉이 형성될 때 이게 우리가 추세 전환봉이라고 합니다. 추세 전환봉이 형성됐던 구간이 바로 이런 자리죠. 이 자리에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급락이 한 번 나옵니다. 거래량이 터져버리죠. 그런데 저가 권역에서의 거래량은 뭐라고 했습니까? 손박김에 대한 물량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도 매진 물량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평균적인 세력들의 가격대가 지금 한 18,000원, 19,000원 모여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25,000원 자리는 약 20% 이상 수익이 낮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는 저항에 대한 자리가 잡히고요. 만약에 제가 한 번 공략을 해본다면 차라리 이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한 2만 3천 원대 밑으로는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자리. 이 기업 자체는 괜찮지만 지금 가격 부담감이 상당한 저항구가 놓여있기 때문에 차라리 2만 3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런 가격대에서 공략하시면 손절도 상당히 쉬워요. 차라리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방안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력들의 작전이 일켜버렸네요. 지금 전문가들 추천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는 해주셨지만 가격대가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면서 2만 3천 원 다시 한 번 설정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 의견 확인해봤고요. 다시 한 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인사드리기 전에 잠시만요.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상루 전문가님, 목요일, 금요일 남았는데 기분 제일 좋은 날이 언제예요? 저는 항상 기분 좋습니다. 주식 오르는 날. 이틀 중에 하나만 골라봐요. 빨리. 저는 금요일 하겠습니다. 금요일, 여러분들 금요일에 유망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